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을 선택하고 적응하며 조성하고 분석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 그리고 실용적 능력을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공지능은 자신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약점을 수정 보완하여 삶에서 성공을 거두는 12가지 능력이다. 1.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는 데 치중한다. 2.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3. 장기적인 만족을 위해 단기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킨다. 4. 외부적인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일 자체를 놀이처럼 즐긴다. 5.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태도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한다. 6. 끝마무리가 깔끔하며 피드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7.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8. 일을 미루지 않으며 과감한 실천력을 갖고 있다. 9. 무엇을 배우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강구한다. 10.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11. 호심이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한다. 12.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한다. 11. 분석적, 실천적 비전자 12. 기본 Studien